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놀라운 행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행동을 많이 보여줍니다. 첫째, 고양이는 놀이심이 많아요. 고양이는 사물을 밀거나 던지는 행동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는 사냥 본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놀이는 우리에게는 재미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중요한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는 활동입니다. 둘째, 고양이는 사회성 동물이에요. 고양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즐기며 주인에게 애정표현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동물이나 다른 고양이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한데 이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셋째, 고양이는 깨끗한 동물이에요. 고양이는 자체적으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몸을 핥거나 목욕을 즐기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고양이는 배설물을 묻히거나 숨기기를 선호해요. 이는 자연스러운 본능으로 고양이는 자신의 냄새를 통해 영역을 표시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행동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고양이의 행동이 급격히 변화한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등이 고양이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인은 고양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과 관찰이 필요한 반려동물이에요. 고양이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관찰하며 고양이에게 적절한 관리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질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 충분한 운동과 놀이, 적절한 사회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고양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의사 검증과 접종이 필요하며 영양균형 잡힌 식사와 청결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안정적인 루팅과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고양이와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사랑과 배려를 함께 전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반반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